한국교회 봉사단이 태풍 흰남노로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예배당 지하가 완전 침수된 대송교회와 엘림교회, 평강교회에 각각 천만 원의 긴급 복구 구호금과 500만 원 상당의 생수를 지원했습니다. 한교봉 김태영 대표단장은 한국교회는 말씀에 따라 지치고 상한 이들의 이웃이 되었다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이 사회를 따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태풍 피해 교회는 통합교단 50여 곳을 비롯해 합동교단 7곳, 침내교단 6곳 등 70여 교회로 파악됩니다.